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푸 칼라 슬립 이라고 네 지금 이겁니다 실푸 칼라 슬립 명칭 영물명칭이죠 신상입니다 이제 봄이 들어와서 기온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봄에 신고 앞으로도 계속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화사하게 참 밝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라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칼라는 총 10가지 입니다 예 실푸 칼라 슬립 예 회색 아치 색으로 봐야 되겠네 시세 백색 백색 후면은 역시 품질표시 사이즈 그리고 세탁시 주의사 모든 상표가 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검정 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화도 돼 있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또 한문으로도 나와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배지 배지 칼라가 10가지 라는것 칼라가 10가지 배지 명칭 실푸 슬립 실푸 칼라 슬립 네 이거는 곤색이네요 곤색 지금 서진상 색깔이 더 밝게 나오는데요 곤색 그리고 이거는 회색 네 회색 네 회색 그리고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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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핑크 슬립 네 검색창 뒤로 오시면요 명칭 또 칼라 설명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 쓰실 거 없고 와서 검색하시고 구매하실 때 예 구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밤색 칼라가 10가지 란거 명칭은 실푸 칼라 슬립 네 이렇게 칼라가 총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는 무조건 한가지 칼라 예를 들어서 검정이면 검정 칼라만 10칼라 이렇게 한가지 칼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칼라 혹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칼라 원하시면 구매하실 때 원하시면 제가 아소트 에서 보내드리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된 아소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가지 칼라입니다 이게 10가지 칼라 지금 이렇게 멋있게 아주 상표에 이 공장 상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PR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1번지 입니다 품질 국산 네이버 검색창 긴 싸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기대에 결코 억울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리뷰를 리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내용을 보고 단점을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생 상생하고 그래야 품질이 좋아지고 그래야 계속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화 공장에서 신경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직접 신어 보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트를 신어 보여드렸습니다 봄 색깔 넣었잖아요 이게 신축이 좋아가지고 신축이 좋아가지고 더 올리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짧게 신으려면 자연스럽게 그냥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발 길이보다 좀 짧잖아요 이제 목이 목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으면 일반 양말이 되고 좀 자기가 당겨서 길게 신고 싶으면 또 판타농도 될 수 있다는 거 신축이 있어서 좀 길게 신을 수 판타농까지는 안되겠네요 좀 길게 긴 목으로 신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불이와 앞불이와 뒤꿈치 뒤꿈치와 앞불이는 좀 실용적이라고 보강을 했습니다 쉽게 떨어져 버리면 실내가 실추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 떨어지는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보강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10까지 실프 칼라 슬립 이렇게 둘둘 말렸다 이사마 슬립이라곤가 슬립이라곤가 칼라 10까지 역시 이것도 한 가지 칼라에 네 한 가지 칼라 예를 들어서 노랑이면 노랑 맨텀 왼트 해서 한 가지 칼라 10칼라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샘플을 걸어놨기 때문에 반반씩 해서 10칼라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한 가지 칼라에 10칼라씩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구매전 나는 10가지 칼라를 다 심고 싶다 하신 분은 또 10가지를 구매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편리를 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의 시향에 맞는 것 칼라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쌍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맘껏 수영 요양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십시오 최대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품질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의 지향에 맞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쌍 들어오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럼 제가 저녁으로